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역 견해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번째 뉴스는요 타임즈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계 100대 가장 영향이 있는 인물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자 역대 대통령들 다 타임즈 100인 안에 들긴 들었는데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세계 100인 영향이 있는 인물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타임즈가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뭐 미국 언론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좋은 기사만은 안 싫어요 조금 미나하게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싫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한 보도 내용 미 시사 주간지가 이제 100인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이제 언급할 만한 이런 충분한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 타임즈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우선은 지지율이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두가 그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으로 외교안보 경험은 작지만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긴장 고조와 같은 문제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죠 그리고요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구사한 이른바 이대남 이 캠페인과 함께 지금 임기 초반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금 이 타임즈는 강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냐면요 포퓰리스트 리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은 포퓰리스트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남 전략 쓴 걸 가지고 그리고 지지율이 좀 낮은 걸 가지고서 포퓰리스트 리더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안방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안방에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지지율 좀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 이렇게 분열 정책을 취하지 말라 이러한 일종의 로키 차원의 워딩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앤티페미니즘을 무기화했다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에 불을 붙였다 Inflamed Divisions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긍정평가가 55% 나왔는데요 이거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그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요 지난 3월 대선에서 0.7% 차이로 신승을 거둔 거에 관해서 타임즈는요 박빙의 차이다 이렇게 박빙의 차의 승리 즉 레이저 쓴 마진이다 레이저가 아주 얇은 차이로 이겼다 초박빙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점은 좋은 대로 좋은 기사는 또 비판적인 기사는 비판적인 기사대로 모두가 성공적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내외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상상 오픈된 장세로 수용하고 또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그러면서 또 왜곡도 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왜곡 전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왜곡 현상은 철저히 차단하고 방어하되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 권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7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7월에 끝나는 경찰청장을 그대로 놔두고 7월 23일에 김창룡 청장 끝났는데요 치안정감 6명 중에 5명을 싹 다 물갈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을 뽑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이고 그 차순위가 바로 치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인사를 두고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폭 물갈이했다 이러한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찰 간부진 실명을 어느 정도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의 인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위직 검사를 전부 다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의 경우는 경찰청장이 있지만 이게 사실 허수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정체제를 경찰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검사 안박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을 좀 더 빠르게 갖추겠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자면 지금 권한이 세지는데 이것이 법치주의 안에서 지금 검사한 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친정체제의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정부적 판단 때문에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 가운데서 5명을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찰대로 졸업한 우천문 국장 이분은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으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윤희군 국장은 청주가 고향이고 경찰대 7개 출신 수도경찰서장과 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 송정애 국장은 대전 출신이고 1981년도 순경공채로 시작해서 대전경찰청 최초의 여성 경무관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생인데 행정국이 출신이고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이고 경찰 간부부 41기로 임명돼서 양청 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 장비 정책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 말고요 이번에 그대로 연임된 사람이 국수본부장이에요 국수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오늘 바뀐 5명 그러니까 총 6명이 이제는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딱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국가수사본부장 마찬가지 여러분들께 관련 보도가 나오면 그때그때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밑에 뭘 설치했느냐 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어요 이거를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한 장을 새롭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신편했는데요 이 신편한 인사정보관리단을 들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맞잖아 소부통령 이렇게 돼 있고 공직사회에서는요 자 이제 고위직들 승진을 하려면 여기서 전부 다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포비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무가 밟힌 내용을 보면 공직후부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그리고 법무부령 이 두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법무부령은 또 뭐냐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이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바로 밑에다가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을 두지 않고 비검찰 출신의 인사 또는 검증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현재 적임자를 찾고 있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 왜 이런 걸 설치하나요?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단이 많아서 없애겠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직도침, 사직동침, 팀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기능은 미국의 FBI라든가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경찰, 법무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좀 조직을 전부 다 바꾸겠다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어요 이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지금 한동훈 장관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요 일제히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김남국, 박주민, 머이 처럼의 강성 민의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국가사정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관과에서는요 한 장관의 법무가 과거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포비아 즉 공포현상까지 지금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법 쪽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라져요 김남국 같은 경우는요 선대위 대변인인데 논평을 내고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측근검사들로 대통령실 그다음에 법무부, 대검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건중 그다음에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전부 다 몰아둬 줬는데 이걸야말로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고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받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박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스러운 정말 검찰스러운 발상이다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극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현행정보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고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치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는요 법무 장관은 사무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와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위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검찰공학을 만들려는 저희가 아니라면 법에도 상수기에도 맞지 않는 이번 시도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 마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법무부로 인사검증 권한을 넘기는 것은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인사관리단 설치와 관련해서요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대 한상이 로스쿨 교수는요 정부 조직과 기능 분장은 법률로 정하는데 이를 규정한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에 인사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부 조직법은 그대로 둔 상태로 대통령력만 조금 고쳐가지고 인사혁신자가 법무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장영수 고려대 노스쿨 교수에는요 이건 또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애초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앞선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춰볼 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권 행사의 사전 절차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대통령령의 근거에서 대통령 사내에 있는 조직인 법무부 등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이 청와대에서 법무부 위관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시도 용해진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령 왕 장관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집중된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을 오히려 분리 분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후보 낙마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 그래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독도 인근 방공구역을 연달에서 오전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침입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조금 전에 지금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일 양국 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난 문재인 여권에서 했던 갈등관계가 풀릴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 한미공동성명에서도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제재를 보관한다 이러한 지금 외교적인 약속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약한 거리가 어디냐 일본보다는 한국이 약한 거리잖아요 여기를 딱 치고 들어와서 한국을 치고 들어와서 한미일 삼각공조관계 한미관계의 쇠기를 좀 분열의 씨를 좀 뿌리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카디스를 건드렸다 그러므로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한국을 끼고 또 일본을 끼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외교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카디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공 침입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국제법상 원칙에는 이런 거 들어오려면 카디스 같은 데 진입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정부한테 노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무단으로 딱 들어왔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국가의 사실상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번 윤석열 정부 원칙적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적 대응이 뭔지에 관해서도 이제는 지금 오늘 이렇게 무단 침입에 관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전부 다 퇴출시켰어요 퇴각을 시켰지만은 퇴각을 시켰지만은 그걸로는 만족한 우리가 우리 국민들 원칙적 대응 보여주기에는 좀 약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강한 이의제기 여러 형태에서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합동 훈련 형태로 우리 카디스를 무단 침입하는 거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